빅데이터의 80%를 차지하는 시간과 공간 데이터, 처리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시공간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한 빅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시스템에 관련 기술이 활용되면서 48시간 걸리던 확진자의 감염 경로 분석 시간이 10분으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역학조사관들이 일일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감염되는 것에 대해서 이력을 체크를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핸드폰 이용내역, QR코드, 신용카드 사용내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10분 만에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감염됐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공간 데이터 처리 기술은 스마트 시티 사업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와 스쿨존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 중으로 특정된 구역에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가 진입하면 자동으로 기기의 속도를 조절해 도시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스쿨존이면 30킬로 미만으로 해서 음식이라고 해서 스쿨존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만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는 퍼스널 모빌리티, PM들이 사고를 또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스쿨존과 같은 개념으로 해서요. 도시 내에서 특정한 존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PM을 강제적으로 속도를 낮춘다든지 최근에는 스페인 북부의 도시 산탄데르에서 스마트 주차 시스템 실증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날씨와 교통, 과거 주차장의 점유 데이터를 분석해 1시간 뒤에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90% 이상의 예측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래유니콘으로 선정됐으며 최근엔 벤처창업진흥 은탑산업풍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중동시장에 진출한 디토닉은 앞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데이터 전문기업으로 도약해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양가희입니다.